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거무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왔습니다. 무지개 다육은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오늘도 무지개 다육에 예쁜 국민이 군생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링구 풀리아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너 왜 짓고 그래? 일루와. 강아지가 저를 보고 막 지저대고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12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가격 상당히 좋습니다. 돌기를 이렇게 바글바글 달고 있네요. 삥삥. 속에 이렇게 생겨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빛감이 너무 예쁘죠. 단단하게 생긴 링구 풀리아나.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12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목대가 이렇게 퇴실합니다. 제 손가락하고 비교하면 제 손가락만 합니다. 12,000원에 올려드려요. 이쪽에 있는 아이는 집식 군무지. 이 아이는 5,000원입니다. 12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집식 군무지. 가격 착하고요. 얼굴 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1층이라서 지금 저기에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을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집식 군무지. 5,000원 하는 아이들. 얼굴 저수도 이렇게 많아요.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들어서 너무 야무지게 생긴 집식 군무지. 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나나 후꾸미니. 나나 후꾸미니가 3,000원인데요. 이렇게 얼굴 저수가 3도, 2도, 3도 합니다. 나나 후꾸미니는 아가들을 상당히 잘 달아줍니다. 기특하고요. 초보자님들께서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바로 나나 후꾸미니인데요. 가격 착하고 예뻐요. 샬몬입니다. 3,000원씩 올려드려요. 샬몬. 여기도 8cm, 9cm 기본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 3,000원에 올려드려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카카오립스. 카카오립스 가격 3,000원. 이거 이렇게 빨갛게 물이 잘 들었는데요. 7.5cm 사각풀문이 작을 정도로 요속에 아주 꼭 껴있는 이 아이들. 카카오립스. 가격 착합니다. 이 아이들이 3,000원이에요. 세상에 무지개다이기 오시면 볼거리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시흥시 거모동에 있고요. 가격 착한 국민이들이 워낙에 많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옆으로 갈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파이오필라. 파이오필라 3,000원입니다. 빨갛게 물이 잘 들었고요. 옆선이 너무 멋지게 생긴 파이오필라. 손톱 끝이 이렇게 진하게 찍은 게 너무 귀엽고 안경맞게 생긴 파이오필라. 가격 착합니다. 3,000원에 올려드려요. 액캐문수 톤입니다. 이 아이들은 4,000원이에요. 윤기가 반질반질하고요. 라인을 잘 그린 아이들. 이렇게 연두빛으로 물이 잘 들어서 아주 싱그럽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옆선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도 착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4,000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가격 너무 착해요. 생김새 너무 예뻐요. 이렇게 2도짜리도 4,000원이에요. 이거 라인이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네티지아입니다. 가격은 6,000원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6,000원짜리 네티지아가 밥이 상당히 좋아요. 목대 좀 봐주세요. 이쪽에 이렇게 생긴 네티지아. 가격 상당히 착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것 좀 보세요. 아가들이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네티지아 3,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 무지개다육이 오시면 이 사랑무 가격 15,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에 이렇게 올려주시는데요. 워낙에 판매를 많이 하셨고 또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영상 올려주시는데요. 목대들이 이렇게 튼실한 아이들이 가격이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워낙에 가성비 짱입니다. 저도 이 아이를 이거 사다가 분갈이 한 아이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 15,000원에 이 아이들 구매하셔가지고 예쁜 다육생활을 하세요. 이 아이는 둥근잎 비치 후리대 6,000원입니다. 6,000원짜리 둥근잎 비치 후리대에 얼굴 밥이 이렇게 좋아요. 목대는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아이들. 여기도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두수 좋고 색감 좋고 이 아이들이 묵으면 이렇게 아물어지면서 꽃모양을 하고 다져지는 둥근잎 비치 이 아이들 가격 착한 6,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노끼란 노끼란 8,000원이에요. 8,000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노끼란 얼굴 주수가 상당히 많죠. 여기 목대에 이렇게 분재로 키우면 정말 예쁜 아이 노끼란 이 아이들 8,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치와와 15,000원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치와와 얼굴 주수가 상당히 많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둘둘 하나 오두입니다. 오두군생 치와와 이 아이들 15,000원에 올려 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먼노 이거 먼노 2두짜리입니다. 가격 2만원에 올려 드려요. 2만원입니다. 독일 샴페인 3,000원이에요. 3,000원 젤리화로 물들고요. 여기 생장점이 세빨개지는 독일 샴페인 가격 착합니다. 3,000원에 올려 드려요. 애툴리스 5,000원입니다. 여기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애툴리스 가격 착합니다.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이 아이들 5,000원에 이렇게 수영 예쁘고요. 두수도 참 예쁩니다.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3,000원입니다.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9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베이비 핑거 아가 손가락입니다. 워낙에 예쁘죠. 핑크빛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긴 베이비 핑거 3,000원에 올려 드려요. 여기 핑클로비 4,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입장이 짤막하고 윤기가 반질반질하면서 새빨갛게 물드는 핑클로비 유아이도 4,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여기 있는 벤바디스 유아이는 3,000원입니다. 벤바디스 3,000원 얼굴 두수가 참 많죠. 벤바디스의 종류들이 많아요. 사이즈가 3,000원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 그다음에 조금 큰 아이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벤바디스는 4,000원입니다. 벤바디스 종류가 많아서 4,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유아이들 대표님 알고 계십니다. 마디바 4,000원입니다. 마디바 4,000원 빨간 포트에 있는 마디바 유아이들도 4,000원에 올려 드려요. 상당히 오래 잘 다져진 아이들입니다. 외두짜리도 있고 이두짜리도 있어요. 4,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샬롯 5,000원입니다. 샬롯 5,000원 노랗긴 물이 잘 들었고요. 이두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예뻐요. 하나 들어 볼게요. 이렇게 옆선이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 살구빛으로 살짝 물이 들었고요. 진한 오렌지빛과 흡사하죠. 유아이가 근데 유아이 샬롯 5,000원에 올려 드려요. 원종 프리티 4,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짤막짤막하고 이렇게 이쁘죠. 입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프리티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 있는 프리티는 원종 프리티 입니다. 유아이들 4,000원에 올려 드려요. 여기 있는 아이는 온슬로우 온슬로우 4,000원입니다. 여기도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아가들을 상당히 많이 물었어요. 이렇게 물고 있는 온슬로우 유아이들 4,000원에 올려 드려요. 핑클로비 6,000원 하는 핑클로비 여기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얼굴 주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핑클로비 가격 착하고요. 얼굴 주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가격 착합니다. 6,000원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저쪽으로 얼른 얼른 가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환엽 송록입니다. 2,000원 이 아이들 합식하면 참 예쁘죠? 짤막짤막하고 윤기가 반질반질합니다. 2,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비치후리데 이 아이들도 2,000원입니다. 빨간 포트에 있는 비치후리데 2,000원짜리 목대가 생겼고요. 상당히 건강하고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잘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방울복랑 2,000원 하는 방울복랑이 얼굴 좀 보세요. 보랏빛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두스도 많고 동글동글한 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2,000원짜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거 화분에 심어오르면 참 예쁩니다. 썸버스2 철화입니다. 썸버스2 철화 2,000원에 올려 드려요. 썸버스2 철화 2,000원 펜댄스 펜댄스 2,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퍼플딜라이트 퍼플딜라이트 2,000원입니다. 퍼플딜라이트 2도 3도 하면 퍼플딜라이트 이 아이들도 2,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아르재입니다. 아르재 2,000원이에요. 피멍이 들면서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 물들면 정말 환상의 빛감을 보여주는 아르재 가격 2,000원에 이렇게 예쁜 아르재입니다. 입장이 짧아 통통하게 생긴 아이예요. 홍룡월 2,000원입니다. 종류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씩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2,000원 하는 홍룡월이 이렇게 밥이 좋아요.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윤기가 반질반질하는 홍룡월 이 아이들이 다 2,000원입니다. 2,000원짜리 밥 좀 보세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보셨나요? 스타버스트 여기 있는 아이들은 6,000원입니다. 여기 이름이 없어요. 가격도 없는데 제가 이거 6,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맞나 모르겠어요. 이거 주문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에게 이거 가격 한번 여쭤보고 주문하세요. 이거 14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스타버스트 목대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라인을 너무 예쁘게 그렸고요.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상당히 좋아요.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미니염자 빨갛고 예뻐요. 미니염자 목대 탄실하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인데 윤기가 반질반질하고요. 이거 합식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춘맹입니다. 2,000원에 올려드려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춘맹.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웨스트레인보후 이거 3,000원에 올려드려요. 3,000원짜리 진짜 무지개다이고 워낙에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하셔가지고 와 이거 진짜 남나 모르겠어요. 웨스트레인보후 3,000원에 올려드려요. 카카오립스 유아이들도 3,000원입니다. 얼굴 두수들이요. 이렇게 많아요. 3도 2도 아가들을 상당히 많이 달고 있어요. 사이즈도 예쁘고요. 이것 좀 보세요. 두 개가 딱 붙어있는 게 너무 예쁘죠. 카카오립스 3,000원입니다. 라일락이에요. 라일락. 합식하면 너무 예쁘게 생겼죠. 라일락. 종류들이 워낙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하나라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가는데 진짜 많아요. 국민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까라솔이에요. 까라솔. 2,000원에 올려드려요. 빗감 너무 예쁘게 생겼죠. 2,000원짜리가 이렇게 예뻐요. 무지개염자입니다. 6,000원에 올려드려요. 12cm 풀분에 심어져있는 무지개염자. 빗감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윤기 예쁘고요. 이거 줄무늬가 쭉쭉 가있는 게 너무 예쁘게 생겼죠. 무지개염자입니다. 덕양갈매기 이 아이들 6,000원에 올려드려요. 반짝반짝합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이거 10cm 풀분에 심어져있는 아이들이에요. 빗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완전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덕양갈매기 6,000원에 올려드려요. 여기 있는 아이는 할로윈 철화 12,000원입니다. 여기는요. 12cm 풀분에 심어져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15cm 풀분에 심어져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진짜 수영이 예뻐요. 어머나 이거 쓰러질라 그래요. 목대가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되어있어요. 수영 예쁘죠.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 아이가 12,000원이에요. 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런데 군데군데 이렇게 생얼하고 철화하고 같이 섞여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철화만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할로윈 철화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흑법사 흑법사 14,000원입니다. 이거 17cm 화분에 심어져있는 아이들인데 와 이거 17cm 화분이 많나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목대가요 목대 보여드릴게요. 제 손가락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수영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완전히 이거 쪼꼬꼬시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얼굴이 여기 몇 두래요? 이렇게 많아요. UI가 14,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요 어머 진짜 얼른 데려가셔야 돼요. 이거 보이시나요? 목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거 이거 어머나 완전 꽃 부캐예요. 흑법사 부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얼른 데려가세요. 너무 예쁩니다. 제가 봐도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홍옥이에요. 자 홍옥 가격은 2,000원입니다. 2,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와 진짜 빨갛고 예쁘다. 어머나 웬일이야. 웬일이야. 자 요거 두 개만 합시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우 세상에 딸기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예쁘게 생겼죠. 동글동글 묵어가지고요. 2,000원짜리 요렇게 생긴 홍옥 보셨나요? 밥도 상당히 풍성합니다. 마리드 금이에요. 요아이 6,000원입니다. 자 6,000원 목대들이 다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빛값 예쁘죠? 자 요 옆에 요렇게 아가들 자 요거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이게 이게 지금 바깥에서 지금 노지에서 이렇게 햇볕 보고 지금 있는데요. 빛감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사이즈도 좋고요. 가격 6,000원이면 요렇게 목대에 좋은 아이들 자 가성비 득템가입니다. 세상에 무지개다육 대표님 워낙에 다육이들 저렴하게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요. 자 요런 아이들 자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요거 한번 깊은 분에 한번 심어보세요. 요거 핑크프리티 자 요거 2,000원입니다. 2,000원 자 2,000원짜리 핑크프리티가요 얼굴 밥이 요렇게 많아요. 요거 4,000원이에요. 다 3,000원, 4,000원 합니다. 자 2,000원짜리 핑크프리티가 어쩜 요렇게 와 진짜 웬일이야 너무 좋다 요렇게 생겨있어요. 2,000원짜리에요. 요런 아이들 자 수잣나이가 노랗게 꽃이 폈네요. 요아이들도 2,000원이에요. 자 2,000원 자 올려드립니다. 러블리로즈 자 요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려요. 요렇게 핑크피스로 물이 잘 들었죠. 자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러블리로즈가 다져졌는데도 요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자 요아이들 2,000원씩 자 올려드립니다. 러블리로즈입니다. 와 요기 있는 아이는 에보니 자 교배종입니다. 가격은 3,000원인데요. 와 진짜 야무지게 묵어가지고요. 요 손톱 끝 좀 보세요. 와 포스가 너무 예뻐요. 아주 짱짱 묵어가지고요. 윤기가 반질반질한게 다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요아이들이 3,000원입니다. 와 세상에 너무 귀엽죠. 손톱 끝에 요렇게 까맣게 콕 찍은게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자 요기도 아가들을 요 속에서 다 요렇게 물고 있어요. 작진만 묵어가지고 자 아가들을 다 품고 있는 자 요거 에보니 교배종 자 요아이들 3,000원씩 자 올려드립니다. 자 무지개 닭에 오셔서 요기 있는 아이들 자 보시고 요거 굴레에서 구매하면 진짜 예뻐요. 자 3,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에그린원입니다. 에그린원 6,000원이에요. 자 에그린원 10cm 풀문에 심어져있는 아이들인데 밥이 상당히 좋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얼굴 드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목대도 턴스라게 생긴 아이들 자 요거 에그린원 6,000원에 자 올려드려요. 자 원종 모건부티 자 원종 모건부티 자 이렇게 꼽힌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자 그 아이들 다 판매가 되고 지금 이렇게 자 분제하는 중인데요. 가격 6,000원씩 자 요 아이들 자 꽃이 폈다 지면서 얼굴들이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제합니다. 요 아이들이 자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요쪽으로 아모르 파티 6,000원이에요. 자 6,000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아가들 다 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윤기가 반질반질하고요. 요렇게 피멍이 들면서 자 핑크피스로 물드는 아모르 파티 가격이 너무 착해요. 6,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요쪽에 있는 아이는 요고 자 미니마입니다. 가격 6,000원 아니 7,000원이에요. 자 얼굴두수는 5두식 합니다. 10cm 풀분에 심어져있는 미니마 자 요 아이들 7,000원 7,000원짜리가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요기에 자 요고 이름은 요쪽에 있어요. 자 요아이는 비안트입니다. 비안트 4,000원이에요. 자 입장 끝에 요렇게 초크로 콕 찍은게 너무 귀여워요. 자 뽀얗게 분바르고 있고요. 사이즈가 동글동글한게 잘 다져진 아이입니다. 가격도 착해요. 자 요아이들 비안트 가격 4,000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자 요쪽으로 갈게요. 요기 있는 시크릿 자 시크릿 4,000원입니다. 자 요 시크릿이요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자 요렇게 털이 뽀숑뽀숑하게 생겼어요. 얼굴도 쓰는 참 많죠. 요기도 요렇게 분지하면서 얼굴들을 다 내어주는데요. 아가들이 상당히 많이 달고있는 자 요 시크릿 요거 빗감 좀 보세요. 요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인데 자 요아이가 4,000원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쪽에 있는 아이는 자 파키피덤 자 파키피덤 6,000원이에요. 자 요기도 7,500cm 풀분에 심어져있는 아이들인데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자 요 속에서 이렇게 통통하니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파키피덤 자 요아이들 가격 6,000원에 자 올려드리고요. 미리네 입니다. 자 미리네 요거 군생인데요. 가격은 8,000원이에요. 자 아가들을 요렇게 품고 있죠. 입장이 짤막하면서 초코피스로 물드는 자 요거 미리네 자 가격 8,000원에 자 올려드려요. 2두짜리 3두짜리 뭐 이렇게 4두짜리까지 있어요. 8,000원입니다. 자 요기 자 요아이는 올리비아 올리비아 4,000원입니다. 요기도 기본풀분에 심어져있는 올리비아 자 요렇게 얼굴 두수들이 많고요. 장짝 묵은 아이들입니다. 올리비아 입니다. 4,000원입니다. 라울 자 요거 왕대품이에요. 자 가격은 3만원이에요. 자 요거 라울 왕대품이 요렇게 4개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자구들은 빠글빠글해가지고 이 속에 자 요로케 요로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속에 요거 좀 보세요. 아가들 보이시나요? 세상에 세상에 요거 분갈아주면 얘네들 색감 더 빨리 물들어주거든요. 아주 속에서 자 어우 얼굴 내민거 좀 보세요. 얘는 사이즈가 이거 몇 센치래요? 진짜 예쁘다. 요거 가격 3만원 워낙에 착한 가격이에요. 자 요거 사이즈 한번 재고 갈게요. 자 전체 사이즈가 이렇게 세상에 이거 28cm 합니다. 28cm 이상하구요. 요기 있는 아이도 자 28cm 정도 하는 아이들 자 아가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요거 자 데려가세요. 3만원에 요렇게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4개 요게 꼽히는 염자 자 꼽히는 염자인데요. 요거 가격 6천원이에요. 근데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거 요거 윤기가 반질반질합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자 요렇게 라인을 그렸구요. 자 분지하면서 얼굴을 옆으로 옆으로 막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면서 요기 요기에도 얼굴이 몇 개씩 달고 있네. 자 요거 자 꼽히는 염자 6천원에 올려드려요. 15cm 풀분에 심어져있는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자 요거 6천원입니다. 아래지 한번 담아볼게요. 요거 2천원입니다. 자 2천원짜리 아래지가 자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2천원이라고 합니다. 오 아가 좀 보세요. 와 진짜 사이즈 좋구요. 얼굴들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2천원이래요. 와 진짜 싸다 요거 자 2천원에 올려드려요. 와 요기에는 아이는 비치선 비치선 이라는 아이예요. 자 비치선 자 가격이 2천원인데요. 빛감이 너무 예쁘죠. 요렇게 생겼어요. 오우 진짜 어쩜 요렇게 무거워가지고 세상에 초록이가 잘 다져져가지고 요렇게 예쁜 자 오렌지빛으로 물이 잘 들었는데요. 아주 싱싱하게 생겼어요. 입장이 짤막하면서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요거 만지는 느낌도 뽀송뽀송하니 요거 참 좋아요. 단단해가지고 와 진짜 예쁘죠. 빛감 좀 보세요. 요아이가 비치선 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2천원 이래요. 요거 와 진짜 이쁘다 자 루페스트리 2천원 입니다. 자 2천원 짜리가 밥이 요렇게 좋아요. 요거 2천원에 올려드려요. 용산 입니다. 용산 2천원 입니다. 자 요아이도 오렌지빛으로 물이 잘 들었죠. 안녕하세요. 자 2천원에 올려드려요. 무주개 다육개 자 국민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자 사이즈들 또 착한 아이부터 중품부터 대품까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자 영상을 제가 한 개라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와 진짜 많습니다. 여기 무주개 다육은 시흥시 거모동에 있습니다. 자 놀이삼아 쇼핑삼아 자 여기 무주개 다육에 오셔서 예쁜 국민이들 골라서 구매해 가세요. 택배는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 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긴 시간동안 무주개 다육에 예쁜 국민이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하세요. 안녕. 가사